저는 53번 입니다. adding enemies. 밑에 영상 있죠?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에요. 우리가 이전에 다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해보셨나요?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추가된 것은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라인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밑에 tab number는 67번 입니다. 67번이고 그리고 제목은 adding enemies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dding enemies 라고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전에 진행을 하던 데서 연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뭘 할 것인지 내용을 볼까요? 먼저 첫번째 다운로드 add enemy 하고 그런 다음에 클릭 됐을 때는 hide 숨었다가 3초 뒤에 클론을 만드는 거에요. 클론을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클론으로 시작할 때 when i start as a clone 그리고 어떤 이러한 위치로 x는 pick random y는 170이나 180 하고 그런 다음에 repeat until y position이 minus 180이 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뭘 하느냐 하니까 y 값을 마이너스 4씩 바꿔준단 말이죠. 계속 내려오는 거에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론을 제거하는 겁니다. 두 개의 문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운로드를 했어요.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과정은 이증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상이 어디 있나요? 이 영상인가요? 스크래치 튜토리얼 시청하는 데서 보시면 여기에 enemy 이미지라는 것이 있죠. 이걸 다운로드해서 이증과 동일한 방식으로 업로드를 하시면 되요. 그래서 업로드. 제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것을 업로드할게요. 이러면 old enemy라고 되어 있는데요. old enemy이고 이름을 좀 바꿔주죠. 얘를 old enemy가 아니라 그냥 enemy 하겠습니다. enemy는 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사이즈도 한 10정도. 너무 작나? 너무 작아요. 그래서 다시 30정도. 30은 또 너무 크나? 20으로 해볼까요? 20이 적당한 것 같아요. 20정도로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얘가 이제 enemy에요. 얘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올 겁니다. 여기서도 쭉 내려오고 여기서도 쭉 내려오고 그렇게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자 먼저 event 선택을 하시고 when clicked 한 다음에 어디론가에는 일단 hide를 할까요? 일단 go to 하겠습니다. motion이고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go to로 가는데 x 좌표는 랜덤하게 정할거에요. 그래서 operation 들어서 pick random 해서 마이너스 220정도로 할까요? 마이너스 220에서 플러스 220 그리고 그리고 y는 제일 꼭대기인 180정도에 올려놓는 거에요. 그죠? 클릭하면 얘가 위로 올라왔죠. 이 위치로 왔네? 좀 돌려볼까요? 한 200정도? 200정도.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눈만 조금 보이네. 그죠? 조금 더 올리면 210정도로 보내볼까요? 210. 그래서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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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도 좀 한 것 같아요. 220. 230정도? 230정도입니다. 그래서 go to 랜덤. 그래도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군요. 자 어쨌거나 y는 그냥 200선에서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그리고 얘가 밑으로 주름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change. motion에 들어와서 change y 좌표를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씩 혹은 마이너스 3씩 이렇게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3임 보다는 마이너스 4가 좀 더 빠르게 내려오겠죠? 일단 마이너스 3으로 해서 혹은 마이너스 4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그래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내려오는 건 많은 것이 아니라 계속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까지 내려오느냐니까 밑에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오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 repeat until 그래서 이전에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repeat until touching edge touching edge. 바닥. 바닥도 edge잖아요. edge니까 edge에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어떻게 이렇게 내려오도록 할텐데 근데 이게 동작을 하겠느냐는 거죠. 이게 볼까요? 클릭해 봤더니 안 움직여요. 왜냐니까 이미 edge에 닿아 있잖아요. 천정도 edge고 바닥도 edge인데 이미 천정 edge에 닿아 있으니까 내려올 수가 없죠. 이미 닿아 있으니까.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이미 닿아 있으니까. 이미 repeat until 이게 완성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minus 4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touching edge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니까 밑에다 색깔을 하나 넣어 주는 겁니다. 바닥에다. 색상을 깔아 준 다음에 이 색상에 닿을 때까지 내려와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해볼까요? touching color. 그래서 color 바닥에다 뭔가 색깔 하나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얘가 내려오도록.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죠? 해볼까요? touching color 입니다. 클릭하면 내려오죠. 쭉 내려오니까 이 color가 없잖아요. 이 color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여기에 탁 걸려있죠. 현재 바닥에. 그죠? 따라서 touching color도 안 먹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좌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operation 들어서. 그렇죠. 이게 정답이죠. y의 position이 minus 180이 될 때까지. minus 180보다 작아질 때까지 계속 한단 말입니다. minus 180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repeat until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y-position 들어와서. 어디있나요? y-position. 좀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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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습니다. 요렇게 해주는 거. 요렇게. y-position. minus 180 될 때까지 내려와라. 그죠? 그런 다음에 얘가 delete. delete.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hide. 처음에는 show하고 뒤에는 hide하고. 룩에서. 처음에 show. show 한 다음에. 그러면 hide. 요렇게. 마이너스 180보다도 y-position이 더 작아진다. 이게 참이 되면은. 그죠? 참이 되면 이 문장은 끝내고 다음 문장인 hide를 수행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그죠? 그렇게 해보니까. 클릭하니까. 쭉 내려와서. 마이너스 180 되니까 땅 사라지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어. 이 enemy를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하기로. 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forever. 문장 들어와서. 이증가 동일합니다. forever.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create clone of myself. create clone of myself 하는데. 무한정 만들어내면 안되죠. 이렇게 하면 무한정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1초에 수백 개수 천 개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wait 해서. 일정 기간 기다렸다가. 그죠? 어디있나요? wait. pick random. 할까요? pick random. 여기 pick random 있으니까. 듀어 풀 키드에서. 자. 2초에서. 2초에서. 4초 사이. 랜덤으로 기다렸다가. create a clone of myself. 클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는. hide. 숨어있어야겠죠. hide. 그래서. 다음에. 클론이 되었을 때는. 짠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클론. when i start as a clone. 어디있죠? 가져와서. show. 나타나는 겁니다. 볼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니까. 어. 얘가 사라지고 있지도 않고.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만.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안되죠. 이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고. 어떻게 하느냐니까. go to. 여기 있죠. 얘를. 여기다가. 아래쪽으로. 공개조절. 공개조절. 그러면은. 일단. 얘는. 2초와 4초 사이에서 만들어져서.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뿅. 어. 안 사라지고 있어요. 어. 내려오는 장소는 불특정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나 hide 하는 것이 아니라. delete this clone. 하면 되겠죠. 어디있나요. delete this clone. 다시 볼까요. 여기가니까. 2초와 4초 사이에서. 기다렸다가. 만들어져서. 내려오면은. 딱. 끝나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죠. 그리고. when i start as clone. 얘를 복차를 해서. 하나 더. 뭘 만듭니다. 뭘 만드냐니까. 얘. 얘 있잖아요. enemy와 space civis으로 부딪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뭔가. 사운드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육성할 거에요. 그죠. 그래서. when i start as clone. 그 다음에. 포 앱을 가져오고. 포 앱을. 위에 있죠. 포 앱을. 그 다음에. if 문장입니다. if. touching. touching. 스페이스십. 스페이스십. 스페이스십과 마주치게 되면은. 어. 얘는. 사라지도록. 그렇게 할게요. delete this clone. 있나요. delete this clone. 위에 있네. 이렇게 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냥 사라지면 그러니까. 뭔가. 사운드를 좀 내면서. 사라지도록 안되는거죠. 사운드. 하나 추가해볼까요. 마음에 드는. 뭔가. 스페이스스러운 사운드. 붐. 붐. 붐을 넣죠. 이걸 그냥 하는거보다는. 이만큼은 잘라내고. 요것만 해볼까요.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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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니까 한번 소리를 내고 끝낼거 잖아요. 볼까요? 이제 확장해서 다음에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가 닿았을 때 바로 사라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Start Sound 하고 바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음... Boom Cloud Touching 어떤 방법이 좋을지 또렷하게 떨어지 않네 어떤 생각이 있나요? 바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볼게요 어디서 나타났죠? 딱 달렸는데 제대로 동작하고 있군요 근데 조금 전에는 왜 왜 제대로 동작을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어떤 방법이 왜 그런 에르가 났지 하고 잠시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사라지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뭘 추가하느냐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서 duplicate 해서 bullet을 만나게 되면 그렇죠? 이번에는 얘가 enemy가 specific이 아니라 bullet을 만나면 마찬가지 사라지게 할 것 이렇게 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그렇죠? 뭔가 소리도 내면서 사라지게 했죠? 어 놓쳤습니다 됐어요 자 bullet도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bullet이 마찬가지 bullet이 bullet도 같이 사라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당겨서 bullet에 넣고 bullet에 넣고 bullet에 넣고 마찬가지 이번에는 bullet 입장에서는 enemy와 부딪혔을 때 그렇죠? enemy와 부딪혔을 때 소리는 낼 필요 없겠죠? 소리는 이미 enemy가 내고 있으니까 그냥 글리터 디스플론 하게 되면은 bullet 역시도 같이 사라지게 될 거 고생이 되죠? 됐습니다 bullet도 사라지게 될 거 아 제가 이 오락숨씨가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거의 거의 뭐 못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훌리시 사라지고 있나요 현재? 쟤들은 안 사라지는 거 같아요 훌리시 사라지고 있나요 현재? 어 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뭔가가 오작동이 이루고 있습니다 when i start 그러니까 enemy가 bullet을 만났을 때 bullet을 만났을 때 그런 다음에 boom cloud 하고 그렇죠 그렇죠 소리를 내느라고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죠? 시간에 문제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동작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간 차이입니다 시간 차 그러니까 이걸 시간 차이인데 하여튼 미묘하게 서로의 시간이 서로 어긋나고 있어요 미묘하게 왜 이런 시간이 어긋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여기 있는 코드를 보시면서 곰곰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그 시간 차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찬가지 bullet도 보셔야되요 bullet에 있는 이 내용 그리고 enemy에 있는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서로 프로세서들 간에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concurrency 동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진행을 해나가는 걸 concurrency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 시간 차 아주 미묘한 시간 차에 의해서 서로 엇박자가 발생하는 거죠 엇박 엇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이걸 레이싱이라고 편해요 레이싱 레이싱인데 용어가 나왔으니까 또 정리를 하나 할까요 레이싱 라고 하는데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레이싱이 무엇인지 컴퓨터 용어 쓰시다보면 레이싱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돼요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겠습니다